연합뉴스 자료사진, 서울 등 연합뉴스, 이정현 기자는 개그맨 유재석과 나경은 전 아나운서가 딸을 얻었다. 유재석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19일, 유재석 씨 아내 나경은 씨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. 고 밝혔다. 소속사는 산모와 아기는 모두 건강하며, 현재 가족과 지인들의 많은 축하 속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. 유재석 씨 역시 둘째 아이를 얻은 기쁨에 행복해하고 있다. 고 설명했다. 유재석은 소속사를 통해 앞으로 책임감을 더 가지고 가정과 방송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. 축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고 소감을 전했다. 유재석과 나경은은 2008년 7월 결혼했으며 2010년 5월 첫 아들을 얻었다. lisa-yna.co.kr 2018년 10월 19일 14시 58분 송구 elk 난 후회적 defeating다. 약으로 질문을 듣고 있다. 고 Mia doctor 감사합니다.